자 다시 들어왔어요 아 저희가 살다살다 이제는 그 자살 컨텐츠를 할 뻔했네요 지금 자 상대 우리 앞에 있었던 애는 어디 뭐 갔어? 아 뭐라 없었어 없었어 아니 아예 접촉할게 없어 없었어 아 그래? 그러면 걔 시체는 시체도 사라졌어? 없었어 아니 시체 없었어 그게 그니까 어우 참 이거 희한한 일이네 일로와 나와보다 빨리 니거 타 일단은 일단 다시 타 아 형꺼야? 아 알았어 니꺼 니꺼 빨리 피카츄도 피카츄도 들고가 알았어 나도 나중에 석궁 좀 줘 석궁 피카츄 차 피카츄 피카츄 뭐? 피카츄 저거 피카츄 아 뭐야 이름 바꿨어? 피카츄 에프트키 두 번 누르면 됩니다 아 오케이 아 요거는 맘에 든다 피카츄 아 날 잡고 내가 이름 한번 딱 수정 한번 들어가야겠어 통위성 있게 이 쪽으로 오세요 이 쪽으로 가자 어 떠나지면 피 빠져 아 물이 잘 빠져야 돼 물이 잘 빠진다 이 근처에 이 근처에 그거 있나봐 어 잠깐만 뭐야 아 캥거루 어 이 근처에 일로와 여기 무시하고 일로와 와 잠깐만 얘네들 집이 뭐야 와우 장난 저기 쉬울 때 또 있다 여기 또 있다 아 우리 왕 잠깐만 아 여기 또 여기 노비집 하나 있네 이랬던 뭐야 얘네들 뭐뭐뭐라고 또 다른 애들 다른 애들 사네 야 물 좀 봐봐 그래 그래 이거 봐 이거 봐 여러분 다 이런다니까 큰집 옆에는 이렇게 노비들이 사는 거예요 어 다 이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켜주고 말이야 어 그래 보호 생존 게임에서 보호보다 더한 저게 보상은 없어 어 와이? 와이?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와이 뭐야 근처야? 아 치팅으로 와이 와이 치길래 근처에 근처에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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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지금 티라노 가야돼 티라노 티라노가 아니라 우리 지금 가러 가야돼 뭐 뭐 사막이 사막이 겸 티라노 사막여우? 아 사막이 사막이 영상엔 안났는데 사막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막여우가 죽었다네요 미스터즈님의 자 보좌해지니까 하나만 해 티라노만 해 어 오늘은 티라노 갑니다 어 다른 건 됐어요 다른 건 됐어 다른 거 하려고 하지마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시시시시 피라냐 아니야 피라냐 비단 이거 비단 이거 비단 이거 와 랩터 반갑다 누가 비단 이거 죽였어 비단 이거 어떻게 할려고 아니 방금 방금 개컸는데 진짜 거의 용가리급이었는데 파사리 원래 근데 원래 그 정도 했어 어 뭐야 이거 뭐야?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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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처음 오신 분은 팔로우 좀 해주세요 우측 하다리는 하트 가자 아 드디어 이제 뼈산 나오네 뼈산 나와 슬슬 나올 때야 슬슬 나올 때 어 가는 길에 이렇게 섭섭지 않게 고기들이 많네요 레벨업 좀 하고 템을 좀 넣고 자 이 템 뭐지? 이제 슬슬 라우터가 됐는데 쪼죽기도까지 가야되 근데 지금 티라노 파밍하기가 굉장히 괜찮은게 저쪽 뭐냐 우리 매복지역? 여기도 지금 애들이 안살아 어 쟤네들 없을 때도 파밍해야되 있으면 못갖고 오잖아 아직도 못하고 눈이 천천히 가야지 뒤에 약간 우리 떨어졌어 어 아 먼저갔어? 오른쪽에 뭐있는데? 저거 티라노 아니니? 여기 티라노 아니야? 아 아니네 아니 없어 없어 가자 형 어딨어? 센까워 가자 센까워 센까워 위에 아 그러네 그러네 오른쪽 위에 있어 오른쪽 위에 앞에 랩터 오케이 랩터는 귀찮으니까 먹고 가자 붙었어 랩터? 알았어 12짜리 정도야 막 크.. 세네 어 뭐야 이스턴님 혹시 뭐 집에 누구 쳐들어오면 말해주시구요 어 여기 집있는데? 어 어 골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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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 벌리로 끌고 가요 카시아 한번 가는데 저기 저기 물에 물가에 집있다 잠깐만 이 집 이 집 이름부터 봐봐 이상하게도 지었네 큐 끼끼 큐 끼끼 큐 끼끼 큐 키키 어 뭐야 열리는데? 어 뭐야 잠깐만 뭐야 어 비밀번호 설정을 안해뒀어? 오 개꿀 잠깐만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안해 아 아 돌밖에 없어 무슨 아 얘는 딱 보니까 아이템이 아예 없는건 아니기때메 개초보는 아니다 어 크.. 짐만 딱 만들어놨네 어 잠깐만 이거 사다리 뭐야 야 해둘건 다 해놨어 여기서 망보려고 요렇게 딱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문 열고 올라가가지고 크.. 얘네 집 오지네 어 야 문 닫아라 문 닫아라 나중에 한번 더 오게 아 아 쓰레기 형 완벽하다 완벽해 쟤네들 모르니까 어 어 티라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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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만있어봐 문 닫고 가게 문 닫고 가게 어 문 닫고 가 문 닫고 가 자리 잡지 아 문 우리 일로 와요 잠깐만 위에 올라가서 문 닫고 위에 떨어져 봐 아 됐다 됐다 아 그래도 되지 아 아 얘가 약간 좀 인체공학적으로 못졌네 아 갑시다 갑시다 됐어 됐어 렛 걸려 자 가자 다음에 다시 올게 주인의 레터는 아니겠는데 렉스는 아니겠지 티라노 어딨죠 이거 뒤에 있는거 같은데 지금 우리 쪽 우리 쪽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여기 좋다 방어적 방어적 설정하시고 어 야 요거 맘에 든다 어 공격적이 방어적인거라 했지 공격 공기 시작 아 오케이 쏘세요 공기 쏴 공기 쏴 야 누가 머릴 쏘냐 물 쏴도돼 머리 쏴도돼 티라노는 티라노는 피 많잖아 티라노는 피 많아 피 많아서 물 쏴도돼 아 오케이 어 아 너 머리를 숱네 애가 맞아 진짜 너 몬싸네 백발 넘게 쓰지 마비화살나 근데 나는 화살 레고도가 없어 수리해 수리 어 잠깐만 아아 가만있어봐 왕왕아 우리 오랜만이다 우리 1년만에 보는거 같다 어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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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 내려가 우리 거 타고 내려가 어어 레벨 몇 시 레벨 낮은거 같은데 벌써 기절한가 보니까 레벨 몇 시에요? 4 아이 미친 4 아이 미친 개 개 아 그래 그래도 이따 해 그래도 이따 해 없는거 봐 고기 사양용으로 쓰면 되니까 암컷이니까 씹아주라 어 아님 미안 여보세요 저기요 멘덕 가려서 하세요 어 창조경제 하실려 하시네 또 창조경제 창조경제 형님 저 저 그 식탐이 좀 빌려줘요 잠깐만 나 고기 좀 같이 올게 식탐이 좀 빌려줘요 나 일단 고기 구워서 넣어야 되는거 아니야 얘도 구워서 먹으면 좋지 일단 먹일게 일단 먹일게 일단 먹일게 네 응 나 저 옆에 가서 사마귀 좀 사냥해 볼게요 일단은 먹이고 때리면 때리면 때밍 할 때 랩 다 한다는데 누굴 때리면 랩 다 한다는거에요? 그러니까 저 공룡을 때리면 공룡 때리면 공룡 때리면 공룡 때리면 배고픔이 낫네 아니 아니 레벨이 레벨이 떨어져 레벨이 뭐하러 그런 짓을 해 올라가는 레벨 폭이 떨어져 뭐하러 그런 짓을 해 뭐하러 때려 자 빨리 여기서 일단 모닥불 피우고 자 그거하고 그리고 비카님이 우리가 테이밍할 때 항상 주변경제 해주시구요 다 정리좀 해놓고 비카님 없잖아 여기 아 비카님이랜다 삐딱님 삐딱님 식탐이 타고 나한테 얻어 잠깐만 잠깐만 고기 구워야돼 고기를 구워서 넣는게 가장 좋지 고기를 구워워서 넣는게 다들 잘못들으신겁니다 저는 c까지 밖에 얘기 안했어요 내가 하이라이트 올려드릴게요 네 어저께 우리 한것도 없는건데 하이라이트 네개나 올렸어 거의 뭐 진짜 수건짝이 했어 수건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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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그거해 그냥 배고파지게 고기 넣었구나 벌써 아 넣지마? 아 빼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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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 타고 갔다올게요 니가 뭐 하러 가는데? 사마귀 잡으러요 사마귀 줘 뭐? 아니야 아니야 줘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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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그걸 타고 가? 내꺼 너무 약해 내가 따는 걸 못하 내가 따는 걸 무거워서 빗당님 빗당님 오늘은 일단 이거만 테이밍하구요 티라노만 테이밍하고 주변 경계를 도와주세요 다른 거 동물을 또 갖고 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티라노에 집중합시다 오늘의 컨텐츠니까요 오케이 고기 빼고 고기 빼고 이름을 좀 바꿔줄게 뭐 누구 이름을 바꿔야? 어 컴컴이 렉스 안장되나? 나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굿두 근데 내가 만들려면 집에 가야돼 집에 가요? 집에 끌고 가야돼 끌고 가 끌고 가 끌고 가고 뭐 누구만 안 만나면 돼 그냥 가다가 어 가다가 사람만 안 만나면 뭐 문제 없어 사람 만나서 우리 허리 났어 이거 무릎만 굽히면 돼 무릎만 굽게 아 무릎만 굽히고 바로 어 어 알았어 그럼 저는 주변 정리 좀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응 주변 정리 예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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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기억나? 메갈로든 테이밍할 때 그때 테이밍하다가 룬님이 빠졌어요 그래서 쓰읍 누구였더라 사망이랑 나랑 테이밍을 했던가 을님이랑 지금 망원경 가지고 계신 분 누구죠? 저요 그때 테이밍을 했는데 강가에 바다니까 바다에 있잖아 메갈로든이 상어가 근데 그 누가 침 잠입을 해가지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배에 상어 밑에 배 아래쪽에서 상어의 먹이를 다 빼가가지고 테이밍 80% 한 거 아 그때 형 그때 맞다 그때 우리 나도 있었어 그때 아 그때 형 있었나? 어 어 망원경 주세요 개 개 아우 진짜 아우 말로 할 수가 없다 진짜 독수리 있다 대물이 독수리 있어 걔네들 걔네들은 그거 말 위에 타고 있어도 사람만 사람만 피 빠지니까 걔네들 싸우지마 어 어 그런 애들이 또 있어? 독수리는 또 사람만 공격하는구나 어 그 반대편에 렉스 한 마리 더 있어요 자 이거 두고 가 저 렉스 정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티라노 고기 넣을게 계속 이제 익은 고기 넣을게 익은 고기 어 익은 고기 넣고 쌩고기 빼면 돼 어 다 뺐쓰 오케이 으응 저 렉스 망원경으로 렉스 렉 보이나 이거? 응 보여요 보여요 제 렉이 높으면 개를 버리고 젤 잡으면 되니까 고기를 너무 뺐다 렉스는 24 아냐 24x24 24x4 똑같애 김친 또 칠이야 방 확인했어 어 잘 먹는다 렉스 한 마리 있고 여기 렉스 많이 나오네 티라노 많아? 어 한 마리 발견했고 또 제가 없을 때 두 마리 할까 테이밍? 아냐아냐 두 마리까지는 그래 나중에 나중에 한 마리 더 있다 한 마리 더 있다 잠깐만 저 안장 탄거 같은데 어 뭐? 번드지마 56렙 56렙 안장 타고 있어요? 어 안장 타고 사람 있어 사람 있어 그러면 눈에 띄지마 눈에 띄지마 눈도 마주치지마 어 마주치지마 도망가고 있어 무릎 굽히고 도망가고 있어 싸대기 맞습니다 어 나한테 말고 개한테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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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막에 사막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이쪽 선인형적이 있을 겁니다 사막이는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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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야 사막여우를 사막이라 그러는 거야 지금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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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막이라고 따로 있어 진짜 사막이 장난꾸네 그 사막이 아까 뭐 이스터즈님이 이름을 사막이로 지었다는데 사막 저기 사막여우를 헷갈리게 하지마 헷갈리게 아니 이스터즈님은 사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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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말하는 건 사막이 사막이 그렇지 그렇지 진짜 어 어려워 어려워 한글에 죽였어 세종대왕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 배웠네요 어 저 온다 저 지금 온다 저 지금 온다 저기 삐딱님 삐딱님 삐딱님잠 ahora 삐딱님 사막이 사막이ct ARLO 잠깐만 잠깐만 몰리다이 몰리다이 호이적이야 호이적 아 그분 착한 분이에요 피카님 여기다 한글채팅 쓰지 마세요 한글채팅 쓰면 벤 당한다니까 하이 하이 아 저분이 그분인가 보다 저분이 아까 전에 피카님한테 아이템 다 주고 죽었다고 저분인가 보네 아이템은 다 주고 죽었다고? 마모님 그거 개야 그거 개 마모님 타고 있는 검치호 아 이걸 준 사람이야 얘가? 어 150대 150대 와 뭐 이런 천사가 다 있어? 근데 우리 죽으러 가고 못하는데 얘가 부자인가 본데 얘네 집 한번 가야겠는데 나 착한 사람 왜 털어요 아니 그냥 집을 보자는거지 턴댔어 내가 언제 집을 한번 가보자고 아냐 저거 턴다는거 아니야 저거 몽박치러 가는거야 저거 아 그럼 가야지 그럼 가야지 그럼 가야지 몽골 아니면 고구려는 아 그거는 고려지 어 고구려는 조공 안받쳐 고궁은 무슨 이씨 뒷다리 뜯어버리지 그냥 아 준게 아니라 둘 다 놀다가 죽어가지고 비카님 꿀꺽했대 아 비카님 이거 지금 쓰레기네 이거 찾으러 온거 아니야 그러면? 우리 뺏길수도 있어 아니 이름이 이거 비카라고 써져있으면은 저거 내껀데 저 내 레벨일텐데 이러고 있을거 아니야 지금 아냐아냐 아냐아냐 그러지않아 그러지않아 이거 162짜린데 내가 봤을때는 얘 지금 호의적인게 아니라 지금 경계하고 있는거야 하이 하면서 간보는거야 우리가 좀 많으니까 어 이 새끼들 이거 되찾기 어렵겠다 이거 이러고 가는 어 잠깐 가만있어 야 언제든지 항시 긴장해 내가 봤을때는 이거 아주 호의적인 사람은 아니야 이거 뒷통사인데 맞은거야 오늘 우리 노비한테 어 얘도 사망이 때문에 온거 같다 사망이 뭐란다 섬유? 멋있게? 침착 긴장되는데? 비카님은 왜 그런짓을 했어요 근데 응 그냥 뭐 얘랑 같이 뭐 죽어가지고 다 템을 빼갔다고? 놀다가 놀다가 아 놀다가 나 옷 나 옷 신상으로 바꾼다 이게 딱 그거거든요 친구랑 팽이치기 했는데 친구 친구 몰래 그 빼간거에요 팽이를